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임시정부가 4월을 세워줬고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건국이 완성된 그 일련의 건국의 과정을 헌법도 그대로 담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또 여당인 국민의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권국절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권국절이라는 걸 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권국절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뉴라이트다,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김영석 관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참 토론하신 친민주 근대화론에 대해서 김영석 관장은 이런 방법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자기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부정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쓴 책의 표지에는 김구, 이승만 두 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귀속말하고 있는 두 사람 다 국부로 모셔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뉴라이트라고 이 사람한테 낙인이 찍혀져서 이 사람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견의 여지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을 수 있어요. 다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아합니다. 제가 왜 의아하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제감정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은 법적으로 일본이다. 손기정 선수도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 이 말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심사할 때, 면접 심사할 때 광복회장께서 말하자면 기습질문처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는 그때 국적이 일본이 일본 국적이냐, 굳이 그렇게 거기서 답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영토, 주권, 국민 중에서 실효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장기를 달고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몬테 비데오 협약에 따라서 그것은 또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지, 이게 이분이 우리가 일본 국민이어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지 않습니까? 호준석 대변인님, 그 해석이 한일기본조약 1965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일본이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호 대변인 말씀이세요. 그렇게 자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논리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논리비약이 아닙니다. 자, 2013다 61381 대법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여기에서 65년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를 판결문에 다 분석을 해놓습니다. 한국 정부는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강도가 칼을 들고 방에 내 안방을 차지하고, 자, 이 집은 지금부터 내 집이고, 나는 이 집의 가장이고, 니들은 격방살이를 해도 우리 집 식구야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보세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언했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권침탈한 것은 불법인 것이 명백합니다. 언제부터 불법이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전원합의체 판결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2조에 대해서 당초부터 무효다. 즉, 1900년대, 1910년대 을산을 계약 있을 때부터 전부 다 당초부터 무효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그리고 한국 대법원은 1919년까지는 대한제국, 군주제인 대한제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1919년부터는 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1919년에 비로소 생긴 게, 비로소 주권을 회복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 만들 때 박정희 정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대한민국 대법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대법원의 해석이나 박정희 정부의 해석조차도 지금 일본이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애초부터 불법이 아니라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와서 내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강도가 내 집에서 나갈 때까지는 나는 그 강도의 식구입니다. 그 집은 강도의 집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1965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구한 해석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김영석 관장이나 국민의힘 일부 내지는 대통령실 일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 정부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이 부분 가지고 ket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